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만약 들어왔으면 월요일마다 들어오는거고 일요일이나 내가 기억하기로는 금요일이었는데 그때 금요일이 지나서 왔는데 물건이 안들어와있었거든 야씨 파워하머에 샷건 차고있어 파워하머는 역시 미니건인데 아직 대용하기를 다 못쩍어서 월요일이니까 아 소리가 아닌데 어 돈 들어갔다 얘가 아니라 얘였나 얘네들 같은거 쓸텐데 그쵸 들어왔다 월요일마다 들어오나보다 일요일이나 다음에는 이제 팔로우도록 하자 뜬 뜬 뜬 뜬 뜬 뜬 뜬 자 초인대전 일단 두군데인데 이 초인대전 초반에 봤죠 그쵸 그 영웅 히어로 놀이하는 애 두명이에요 잠시만요 여기도 내가 알기로 유니크가 하나 있던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쓸자리 없는 유니크가 하나 있었던걸로 기억보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나 이쪽이었나 저거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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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건가 유니크가 하나 있어요 쓸자리 없는 근접무기 여기 병뚜껑 채제 내가 잘쓸게 어 금색폭풍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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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있는데 어 총기움 루카 콜라 어? 여기 어딘가 있을텐데? 내가 잘못 알고있나? 여기 분명히 유니크가 하나 쓸데기 없는 유니크가 하나 있었던거 같아요 아 여깄다 노상강도의 친구 유니크 타이어 무기 그거에요 근접무기인데 그냥 모르는데 의의를 두는거죠 별로 쓸날대기는 없어요 설마 저거 들고 근접무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가서 저거보다 더 좋은 근접무기가 쎄고 쎄는데 저걸 두고 앞으로 나가서 때리진 않겠죠 근접무기는 다 특징이 똑같잖아 거의 무거운 근접무기 가벼운 문접무기 두개 이정도가 꽤 없잖아요 휘두르는 속도 리치하고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여기도 네 이제 먹을게 많았던걸로 기억하는데 다 훔쳐야됐던건가 다 훔쳐야됐던건가 다 훔쳐야됐던 여기가 그 캐러맨 상인 본거지에요 그래서 캐러맨들 그 있죠 물품 캐러맨들 물품이 다 여기있어요 자 조포터의 금고 행운의 하리스 보관함 호포박사 크로우 볼프강 어? 다섯명이네 왜 조포터는 누구야? 조포터 라는 캐러맨 상인 있었나? 자 여기 타냐 어 근접무기 뭐 없는데? 여기 양쪽으로 다 무너진다고요? 자 얘한테 대략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어요 오 맨 보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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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가실수도 있다고? 조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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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 쯧 쯧 쯧 애가 얘 하나밖에 없는거 같애 쯧 쯧 어 아 아 자 가서 물어보죠 여기는 저거 말고는 마땅히 없어요 캐러맨 투자할 수 있는거 캐러반한테 투자하면은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 병뚜껑 양이 많아지거든요 돈량이 그래서 더 많이 팔 수 있는데 대신 투자를 해야지 그리고 아 쯧 됐다 투자하지 말자 귀찮다 일단 어 펄스 수리탄보다는 양쪽에 어차피 다 가야되긴 다 가야되니까 여기부터 가보죠 개미어이네 본거지 자 데려 보자 오오 지뢰가 있잖아 예상치도 못한 반응인데 이건 지뢰가 있다는거야 밑으로 내려가면 되네 아니 여기도 함정있잖아 아니 누가 이런거야 거미 여행이 해놨나? 전혀 이상하지 전혀 이상하지 개미 개미들이 함정 설치하진 않았을거 아냐 음 테라 회작권이 이게 내구도가 빨리 닫아 단점이 어쨌든 되게 모든게 다 좋은 총인데 이게 근접전의 약한 총 캐릭으로써는 정말 고마운 총이죠 화염방사기 하고 이거 화염방사기는 이제 대형무기를 찍었을때 근접전에서 좋고 이거는 이제 소형무기 찍었을때 에너지 에너지 무기는 에너지 무기는 근접전 하려면 뭘 넣어야되냐 좋은게 뭐가 아니냐 레이저 라이플도 아니고 플라즈마 라이플도 아니고 플라즈마 라이플도 아니고 레이저 무기는 무조건 장거리인거 같애 중장거리 근거리도 총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레이저를 아 아 뭐야 그러네 중골증이나봐요 어 스트레스보이 오호 여기 여기서 터졌으면 바로 죽는다 이것까지 발전기까지 같이 터졌어 감정보품 엘려라 참깨 개미들어 나와라 착착착착착착 소리가 들리죠 착착착착착 어차피 그냥 쓰면 AP가 다기 때문에 전력신 좀 어서오세요 배틀아 죽이잖아 배틀아 죽이잖아 배틀아 죽이잖아 여기 하수도에다 구멍 뚫어나가 구멍 뚫어서 여길 침범했구나 아 저 아까 했던 함정의 의미를 알겠다 원래 저게 외부에서 오는 적을 그 하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들어와서 개미들한테 습각을 받아서 애들이 죽은게 아닐까 되게 살던 애가 그냥 그냥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게 보면 동굴만 있는게 아니라 지금 이 나무 구조물 있죠 이거는 뭔가 광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야 여기와 광산이 지금 개미들에 의해서 연결된 거죠 가탈 시스템 액티베이터. 치 야 파워하고 있니깐 겁나 강해 보인잖아 파워하모 입으니까 되게 강력해 보이지 않아요? 덩치가 둥당하면서만 이게 파워하모 전지같은게 있었으면 참 귀찮았을거야 그리고 성능을 확 높여놓고 그럼 맨날 입고다닐순 없었을텐데 파워하모에다가 전지를 쓰게끔 에너지를 만들어놓고 성능을 대폭 올려놓는거에요 지금의 한 두배로 두배너머하나? 1.5배? 아이씨 파워하모 성능 올려 파워하모 성능 올려주는 모듈도 있는데 나 그거 예전에 깔아서 해봤거든요 애들이 안죽어 이거 파워하모 성능이 거의 두배 가까이 올라갔나 그랬을텐데 애들이 안죽어요 파워하모 입고있는 애들은 특히나 엔클레이브가 한명 상대하는데 막 목숨 걸고 상대해야됐던걸로 기억해요 그 모드 까면 애들이 그리고 파워하모를 내구로 만땅차리를 항상 했구나 배대는 리아야 그 모드를 까면 파워하모가 정말 무서워지죠 파워하모 입은 애들이 그 모드를 까는 순간 그럼 시작해야지 왜 이래요? 다지 왜 이래요? 아 파워머 파워머 없으면 파워머를 못입냐구요? 입질 못하죠 얘는 어떻게 개미들을 조종하게 된거지? 무슨 얘만의 초능력인가? 변이인가? 아... 여왕개미 페로몬을 온몸에다가 바르고 있냐? 일단 예편을 들어줘요 예 박쥐같아야되요 예 게임을 하면서 스프라우스는 웃긴게 게임을 하면서 한가지만 이렇게 결정해서 그걸로 쭉 밀고 나가면은 그것도 좋지만 최대한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박쥐같아야되요 박쥐같은 박쥐같아야죠 자 여기 퀀텀있어요 퀀텀은 가져가죠 예 말을 들어주면 독라이프를 주고요 그 기계 박사 말을 들어주면 기계 박사 편을 들어주면 그 산탄 산탄 레이저 라이프 아 레이저 피스톨을 주거든요 산탄 레이저 피스톨이라는게 중요해 산탄이라는게 중요해 한 번에 지금 네 발인가 다섯 발인가 나가는 그건데 그 가까이 맞으면 다섯 발의 데미지가 아무튼 이게 산탄이에요 그래서 개미 그 기계 박사를 도와주는게 좋아요 도와주려면 지금 이쪽으로 가는게 아닌가 위로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아닌데 입고 한 번에 가는 데가 있는데 야 이 파워함을 입으면 이렇게 느려 아 이쪽이 돼 어 깜찍이는 가져가고요 어? 쟤가 열쇠 안줬나? 잠깐만 쟤 말을 다시 해야되나? 열쇠를 그 완료하면 주나? 쟤기 어 어 설득해 볼게로 가는게 맞는데 안그러면은 바로 공격할거에요 기계 박사가 그리고 걔를 죽이면 그냥 레이저 피스톨을 갖고 있을거야 얘한테 보상으로 받는 레이저 피스톨이 아마 아닌가? 아 기억이 잘 안나네 보상으로 받는 레이저 피스톨이 산탄 레이저 피스톨인가 걔를 죽여서 나오는게 산탄 레이저 피스톨인가 기억이 안나네 둘다 어쩔 땐 레이저 피스톨을 얻을 수 있나? 이쪽으로 하는게 아니다 이제 대형무기를 한번만 레벨업 해서 더 올리면 대형무기 미니건 가지고 다녀도 될정도 될거에요 아마 산탄 피스톨 레이저 피스톨이죠 레이저 피스톨이 산탄으로 나가요 흫 굉장한거죠 근데 어차피 레이저 피스톨 자체가 파워가 약해서 그렇지만 그게 산탄으로 나가면은 그게 또 얘기가 틀려져요 가까이서 보면 근데 정황력이 개판이야 산탄이다 레저는 그거 레이저는 딱 그거잖아요 그 정황력이잖아 근데 정황력은 개판인데 내가 탄낭비가 아니에요 한발 쏘면은 산탄 여러방 나가는거야 어 뭐야 어 뭐야 근데 궁극 안했네 어? 왜 질득쇠른거에요? 어? 못끝내면 됐네 얼레? 와이트 엇 뭐 잘 지나갈게 뭐 뭐 잘 지나갈게 자 말할 때 좀 조심해 하세요 한 대 처가 뭐야 반말하고 있었거든 친구도 아니고 그쵸? 좋죠? 공격 안하니까 쟤 한명 센트리버그 저렇게 가까이 쓰면은 그냥 죽어 자 펄스 폭탄 자 펄스 폭탄 6개 얻었어요 펄스 폭탄 쟤는 죽었다 저게 이제 경험치다 펄스 폭탄 6개 얻었으면은 쟤는 그냥 죽은거야 펄스 폭탄 얻었어요 야 니네들 죽었다고 복창해라 아 잠깐만 여기 더 먹을 거 없나? 없네? 끝까지 뒤적뒤적하네 자 펄스 폭탄 6개를 얻었어요 자 항공사 모여있구요 이정도면은 얘한테 이제 일단 센트리버스 위험하니까 자방 두 번 거기다가 음은해산이 나온거같은데 음은해산이 소리가 나왔는데 자 한방 더 끝났어요 끝났어 끝났어 진짜 펄스 폭탄이 장난 아니야 기계류한테는 정말 대박이야 끝나 뭔 말이 필요있나 펄스인데 사례님 어서오세요 장겐인데 또 이게 로봇들이 많을거라고 예상했지만 의외로 로봇들이 없어요 테슬라 테슬라 분야간전지 야 금속포포먼트 맞네 테슬라 맞구요 야 금속포포먼트 맞네 야 금속포포먼트 맞네 전도체 애들이 다 예 지금 오프라인이 되어있어요 고장나 있는거 같은데 여기 부품 되게 많을거 같아요 테슬라이 테슬보이 금속포포먼트 되게 많을거 같은데 다른건 몰라도 금속포포먼트 가져가죠 전도차랑 슈가밤이라 감재기라 강력접착자라 가져가는거 많다 야 표시등도 되게 많네 여기 표시등은 가..가.. 가벼우니까 감재기 어 회분을 갖는지 뭐지? 얘 술이 찬거 같아요 되게..술이 고품 되게 많네 오호씨 정말 많아 이거 뭐지? A단말기 감재기 놓고 가면 안되죠 이건뭐지? 이건뭐지? 엔트리 액셉티드 탁 아.. 핵심잘하죠 포탑 시스템 해제 아 여기는 원래 로봇 로봇을 만들고 수리하는 곳이었나보구나 원래 어떻게 지금 펄스 수류탄은 아까 써가지고 어.. 저기있네 잠깐만 적인데? 오오.. 자 B구역 단말기 쟤네들 좀 쉽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어? 야 이건 진짜 없네 대답 어 보안구역 보안해제 이러면 아무나 공격할 것 같은데? 아 보안해제 오 보안해제 됐어 야 쟤 쟤 다루기 어려운 애들을 공짜로 죽이게 생겼는데? 내가 이렇게 아 보안해제 이건 뭐야? 음? A구역 암호해두기? 잠깐만 이게 없어지나? 아까 아 비상진동폭발시스템 가동 비상진동폭발시스템 이거 하면은 다 터질 것 같으면 왠지 불길한 일감이 일단 저장 한번 하고 저장하기 전에 아까 딱 이상한거 먹었어 위스키 먹었어 버리고 흰 노... 이리 조절 뭔가 지금 되고 있어요 오오오오오오! 저거 한 번 하고 있었나? 이야 강력해 보인다 아 나 너무 강력해 보인다 여기는 지금 코탑도 다 해제가 됐죠 뭐 나중에 부셔버리죠 파워함으로 바꿨어요 강력해 보이죠 수리구역 단발기 경락경에서 수리된 로봇을 꺼낼 때 수리구역 주 승강기가 제대로 올라가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모든 로봇들은 펌웨어가 입력되는 중앙 출입구에서 옮겨져 배달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기는 로봇 만들면 되네 정말 뭐야 어? 아 죽는데? 얘는 제대로 잡으면 되고 잘 얻어갈게 죽는것들은 뭐 그냥 죽는것들은 뭐 그냥 자 시작건으로 얘 하나치면 애들 다 적..적이 되진 않고 어? 못해 어 어 안돼 아 아 재개라 왜 왜 뭐 부시냐고요? 예 경험치잖아 푸흫 경험치잖아 어? 하나 아까 뭐 돌아다니는 애가 있었는데 저기 있다 밑으로 내려갔나? 어? 밑으로 내려갔네 아 이 로봇 브레인이구나 안녕 어 어 왜 왜 왜그래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그러게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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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를 열고 들어가면 어 되게 쉽게 갈수 있어요 하지만 쉽게 가는거는 내 성미에 맞지 않지 어디든 예 꾸며놓은걸 다 봐야지 펜토린 리아이요 자 여긴데요 비밀의 문이 있습니다 예 정말 비밀의 문이죠 아무도 알수 없는 문이 있어요 자 여긴데요 비밀의 문이 있습니다 정말 비밀의 문이죠 여기만 색깔이 틀리죠 딱 봐도 그죠 하지만 넣을 수 없죠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커피메이커 커피 제조기에요 열리구요 탈칵탈칵탈칵탈칵 탈칵탈칵 어 왜안해 한번 더 눌러야되나 어 자 달칵달칵달칵 열리구요 이걸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참 잘 순간하쪄 로켓프로 로켓프로 때려도 끄떡도 안할 것 같애 끄떡도 안할 것 같애 짜잔 여기가 바로 기계 박사의 어 어 얘를 그냥 한번 죽여보죠 어 일단 이제 죽이구요 어 그 봐 그냥 레이저피스톨 두죠 그냥 레이저피스톨 갖고 있죠 그냥 레이저피스톨 갖고 있고 그냥 죽이면 얘 캐스톨을 들어줘야 했던 것 같애 오 기계천여 기계천여 아 아 아 아 아 설득을 못시켰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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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는 그의 삶을! 나는 그는 그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는 그 문제에 대해 알았을 것 같다. 아... 그의 안타건이저가 안 들리지 않습니다. 그녀가 안 들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삶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녀는 그녀의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녀는 그녀의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저때만 목소리가 크냐 아아 일단 어? 이렇게 되나?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게 아닌데? 어? 왜 이렇게 됐었나? 아아 근데 내가 도망칠 필요가 없잖아 도망갈 필요가 없지 얘 어디갔어 어? 이 박사 어디갔어 저 총을 얻기위해서 아아 이 코스튬 리퍼 얘 원래 이렇게 되는게 아닌데? 자아 이게 두가지 방법이 다 있어요 얘도 이중격을 겪고있는거 같지 지금? 자 가져도 돼 자 레이저피스톨 바로 이거에요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죠 자아 아 이렇게 체결하는게 아닌데 원래 이건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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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구요 자 코스튬 음 모음집에 어? 내 모음으로 들어갔고 어? 어? 에이 이런시대에 착한놈 나쁜놈이 어딨어 어허허 아니 뭐 내가 정의편이라고 울부짖으니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허허 제가 프로텍트론 응시의 위력을 잠깐 보여주죠 내가 어차피 쓸건 아닌데 음 쓰읍 쓰읍 음 쓰읍 어? 위글를 봤겠냐? 아 산탄이죠 잘 봐요 산탄이죠 산탄이죠 맞어 열 발랑하죠 근데 정확도가 되게 높아진 것 같아 뭘 해야 되나 자 데미지가 25인데 상탈으로 나가죠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좋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설득이 높으면 근데 아까 내가 저기서 잘못했어 맨 처음에 여기부터 온 다음에 개미양이한테 갔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해결이 됐던 것 같아 어떻게 하냐면 기계 박사한테 가서 쟤를 설득한다고 해놓고 어 쟤한테 그 개미여인한테 가서 포기하라고 설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걔가 옷을 줘 그럼 그 옷을 가고 쟤한테 주면 그 여자도 살고 얘도 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보상도 다 받고 아무도 죽이지 않고 대신 옷은 못 얻죠 카르마도 안 떨어지고 하지만 설득이 안 된다면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거는 뭐 그냥 대충 그 그 뭐야 개미나 뭐 약간 애들 처리할 때 했으면 좋겠 되겠네 뭐 어이 어 잠깐만 다 처리했어 다 처리했어 다 처리했어 다 처리했어 다 처리했어 그 기계 음 그러나 전혀 많은 스트레스와 함께 했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고용한 서비스에 의해서 그리고 특별한 감사합니다. 음... 결과를 했었죠. 얘가 소리를 애정해? 자 무기 암호 음식 자파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나 지금 돈이 얼마 있지? 나 돈 지금 충분할텐데 14000캡이다 일단 투자하는게 얼마 들더라 일단 무기를 해보자 아 사각장 확장 맨 처음에 200캡 더 500캡 더 자 두번 한..하나의 캐러밴 할때마다 어? 아 어? 크로 죽었대 자 확장하구요 야 크로 죽었어 끝났네 자 이제 모두 다 됐으니까 여기에 캐러밴 상이 어 근데 크로가 죽었대나? 걔 어쩌다 죽었지? 레이더한테 죽었나? 자 여기에 캐러밴이 온 장소거든요 자 한시간 기다리고 자 왔죠 얘는 의약품 판되면은 얘는 의약품 밖에 안팔걸? 새로운게 있을거에요 네 그럼 선물도 주죠 스티팩 7개 게다가 아직 물건이 안들어왔구나 아니요 크로우는 투자를 아예 못했어요 어? 자 이번엔 정신나가 볼꺼야 얘는 스테이스보이 6개 워허허허허 얘 장난아니다 와 소린새끼들 75야 헤허허허 얜 정말 장난아니다 자 일단 팔죠 스테이스보이를 6개나 줬어 근데 팔만한게 없는데? 뭐 이거만 팔까? 리퍼 레이저피스톨 레이저피스톨 됐구요 좋았노 이거는 수리한대 쓰고 이거나 좀 팔고 됐다 레이저피스톨은 5.25mm로 나중에 가서 바꿔야해요 책 팔아야죠 아 잠깐만 일단 일단 본거지에 가서 싹 싹 정리한 다음에 레이저피스톨 갖고 그 5.25 총으로 바꾸러 가자 총알로 총알로 5.25mm 5mm 총탄으로 바꿔주면 더 좋을텐데 5.25mm 총탄 밖에 안돼 레이저피스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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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안하는게 제일 좋아요 수리안하고 어 수리안한것들 있죠 이런것들 아 5.56mm 이렇게 그거 1.25mm 에이저피스톨 2.25mm 1.25mm 일단 1.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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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mm 1.25mm 2.25mm 1.25mm 4.25mm 아 형 차이니즈 조한동 코치구요 밀리에 리퍼 넣어놓고 펄스 폭탄 넣어놓고 아이고 아아... 고민되네... 레이저 피스톨 중에서 내고도 별로 없는거 레이저 라이플도 이런것만 가지고 가는거에요 이것도 일구기타 가지고 가구요 레이저 라이플도 레이저 라이플도 환타님 어서오세요 뭐 이정도까지만 의상은 다 넣어놓구요 됐다 머니MG님 어서오세요 전쟁전 전쟁전 자 전쟁정책 바꾸러 가구요 에이 에이 어디냐 아우키스트 인디펜서스 요대 요새 여기에도 유니크 무기 하나 있는데 미스 런처라고 미사일 런처가 아니라 미스 런처 미스 런처 자 레이저 피스톨은 개당 몇발이나 줄까 좀 많이 줬던걸로 기억하는데 레이저 피스톨 레이저 피스톨 자 5.5.6 열 도발 아 그냥 바꾸지 말까 레이저 라이플은 오 레이저 라이플 엄청 비싸게 주네 라이플은 라이플은 여기가 라이플은 나에게 런처 이 런처 이 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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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라이플도 되게 많이 갖고 왔네? 천.. 1300발 거의 한 500발 얻은 것 같은데? 500발 넘게 얻은 것 같은데? 아 야 이거 안 놓고 왔다 도상가도 강도의 친구 자 정하는 놓고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서브퀘스트라고 할만한 건 나머지는 다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어 그냥 탐험과 그냥 마이너 퀘스트들을 물약 물약이요? 뭐 물약은 안 놓고 와도 돼요 아직 써야되니까 내가 레벨이 얼마나 왔냐 체스 1200이라 이번에 하면은 이번에 체스 잘하면 레벨업 하고 그러면 대영화기 찍어서 어 어? 민첩성이 왜 떨어졌지? 설마 이거 파워화물 때문에? 아니죠 파워화물 때문에 지금 못 때문에 떨어졌는데? 나 중독 됐다 나 중독 됐다 나 중독 됐다 중독 고치러 가자 어 의사양반 어 파워화물 저거는 민첩 다운되는게 아니에요 T51은 민첩이 다운이 안되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파워화물 저거 아니면 안쓰는건데 이건 민첩이 다운 안되죠 자 됐죠 민첩성 6 소용하기 10 네 자 어 잠깐 어 어 다른지역 하나 들렸다가 버브레드 하나 얻어들어 들렸다가 가도록 하죠 템페인사워 가도록 하죠